나이가 들면서 엄마의 잔소리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패밀빙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우세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잔소리는 안 그립고요 그렇죠 엄마는 그립고요 그게 뭐 그립다 그렇지 그렇군요 그립군요 엄마의 잔소리가 그립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랄까 나 잘되라고 하는 소리 그 말을 좀 들을걸 그런 이야기 그런 얘기는 당연히 있긴 있는데 저는 어디까지나 잔소리는 잔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 잔소리에서 멀어진 사람만이 얘기할 수 있는 선택적인 특권 같은 얘기인 거고 요즈도 잔소리 들으세요? 아니요 저는 애초에 어렸을 때부터 잔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잔소리를 하는 스타일도 아니시고 애초에도 되게 어렸을 때부터 혼자 나와 살아가지고 잔소리를 들을 애초에 그런 시간 자체가 없었죠 기회 자체가 없었던 거죠 같이 사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도 저희와 혹시 비슷한 나이 또래라고 하더라도 조금 출가가 늦으시거나 아니면 부모님과 같이 살거나 이런 상황이면 잔소리가 그리울 일이 없겠죠 그렇죠 계속해서 떠나다 놓으니까 넌 뭐하고 사니? 너 언제 사람 될래? 너는 언제 할 거니? 뭐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잔소리도 내가 잘되라고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게 뭔가 실시간으로 일어나지 않을 때 가끔씩 그게 뭔가 그래 참 생각해보면은 그것도 다 나 잘되라고 했던 소리였는데 라는 거지 이게 실시간으로 오늘 아침에도 들었고 내일도 들을 예정인데 아 그립다 오후에는 없을까 뭐 이렇게는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트로는 잔소리는 잔소리다 잔소리는 잔소리가 그리울 때는 있지만 그렇지 잔소리는 잔소리다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그 뭐 명호씨는 예전에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 잔소리를 많이 하시고 많이 듣는 편이었어요? 제 기억에는 제가 잔소리를 했던 거 같아요 이거 뭐 부려막심하네요 그러나 아 네 제 기억에는 저는 잔소리를 많이 듣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렇군요 제 기억에 음악한다고 처음 하셨을 때 보통 특히 음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안과 약간 그런 데 있어서 약간의 그런 다툼이 거의 대부분 있잖아요 처음 음악한다고 그랬을 때 그때는 뭐 별로 잔소리나 뭐 그런 제 기억에 하셨던 거 같은데 제 기억에는 이게 들어왔다 나갔던 거 같아요 그렇군요 잔소리를 해봐야 데미지가 없는 사람 타격감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안 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리운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거 같아요 어머니는 계속 하셨는데 왜 이렇게 보람이 없지 약간 그런 거 있죠 정말 타격감 없이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가는 느낌 사실 이게 쑥 지나가는 것도 되게 그렇고 해서 바로 반사돼서 돌아오는 것도 되게 그게 맞아요 좀 하는 사람 입장에선 보람이 없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명음씨나 저나 사실은 그렇게 크게 잔소리에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인 거 같아 오히려 저도 오히려 잔소리를 네 하면 했지 맞아요 그렇죠 근데 하는 것도 듣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맞아요 사실은 그렇게 별로 하지도 않아요 잔소리를 그렇습니다 저한테 왜 그렇게 많이 하세요 몇몇 있어요 몇몇 하는 사람들 명음씨는 제가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상성이라는 게 있는 거 같아요 제발 좀 형 다워라 뭐 이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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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있네 자 뭐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잔소리는 잔소리다 네 여러분들 그 뭐 뭐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 이해해주는 거 좋습니다 과하면 또 얘기 잘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난 혹시나 그렇게 과한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자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께 더 이상 인트로 잔소리를 집어치우고 바로 리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러 시리즈 저가형 엔틀 시리즈 5대 연속으로 해볼 건데요 예전에 했던 것들도 스펙이 좀 변경되어서 나온 것들 이번에 좀 새롭게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첫 시간부터 뭐뭐 할지 쭉 훑어드릴게요 GS 미니 E코아에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이게 ES2에서 ESB라는 픽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저희가 처음 보는 픽업이라 EST에서 ES2로 바뀌고 그리고 ESB까지 왔단 말이죠 계속해서 지금 테일러가 어쨌든 그런 스펙의 정리정돈에 나름대로 박차를 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시간에는 아카데미 12EN 모델인데요 이 12가 12플렛에서 만난다는 뜻의 12인데 요게 예전에 12E 모델을 했었어요 나일론이 아닌 스틸 모델을 했었는데 그것과 이건 완전 다른 모델이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스틸일 때 이야기는 그냥 빼고 요거는 나일론 모델이고 ESN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나일론이라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114CEN LTD 모델인데 여기도 역시 나일론 픽업 ESN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152 요거 12연 기타예요 요 12연 기타인데 요게 원래 EST였거든요 저 예전에 이거 했었어요 2016년도에 했었는데 요게 이제 ES2로 바뀌면서 사운드가 어떻게 바뀔지 요것도 기대가 됩니다 EST에서 ES2로 갔을 때 우리가 오 이거 상당히 좋은 업그레이드다 드디어 이제 그 싼 소리가 안 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이 TS2로 간 걸 12연에도 적용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110CE 110CE 월넛이에요 요게 ES2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110CE 월넛이 원래는 샤펠레였거든요 그래서 110CE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예전에 샤펠레 스펙을 들으셨고 그 다음에 이번에 월넛으로 바꿔서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예전에 저희가 오늘 첫 시간에 할 GS 미니 E코아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후평을 받았던 기타예요 2016년 9월에 했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됐죠 그게 벌써 3년 됐어? 3년이에요 명홈씨가 테일러의 은총 이렇게 주셨고 그때 은총씨 없을 때요 맞아요 테일러의 은총 이렇게 주셨고 저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축하드립니다 테일러 이렇게 하고 만점 나왔어요 아 만점 나왔구나 1010 나왔어요 1010 1010이 나왔던 기어예요 이거 5점대 일대죠? 아니에요 10점 만점 일대 10점 만점 일대인데 이제 점오 없이 1, 2, 3, 4, 6, 7, 8, 9, 10 그거 우리 딸까기로 할 때 그때 1010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으로 막 테일러에서 야 이 저가형 기타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퀄리티가 나온다 1010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때 ES2에서 이제 막 우리가 또 막 펌프 막 넣은 것도 있었고 근데 요게 이제 ESB로 가면서 이게 온보드 픽업인데 이게 좀 더 이제 좀 사각사각하는 그런 표현력이 좀 더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그런 퀄리티를 유지를 해줄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랑 점수 체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아마 만점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볼게요 만점의 경험이 있는 기어입니다 자 127만원의 가격대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93.5cm 무게 1.62kg 두께는 93mm 구플의 뒤뜰레는 73mm 쉐입은 GS 미니쉐입 상판은 하와이온 코어 축구판은 레이어드 코어 4개는 샤펠레 테일러 크롬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돌아와서 누본넛의 미카라타스 애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너빈 43mm 지판은 에보니 스케일 기디는 596.9mm 597mm 이고요 프렛은 20프렛까지 있고 픽업이 온보드 픽업인 ESB 예요 그래서 이따가 사운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좀 더 상판 사운드가 엄청 전달이 많이 됩니다 브릿지에 에보니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자, 8호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컨센서 코어를 잘 다루는 브랜드죠 대표적으로 코어 소리 코어 소리 코어 소리 네, 코어 소리 아, 소리 좋다 좋네요 소리 네, 저 CS 미니징에는 이 코어 모델이 진짜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우, 소리 좋네 아우, 소리 좋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사운드가 나죠 물론 뭐 작다라는 티가 아예 안 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정말 깔끔하고 밸런스 좋고 대응 훌륭한 거죠 맞아요 괜찮은데요? 아주 좋아요 왜 예전에 고득점이 나왔는지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운드죠 들리시나요? 오, 바로 네 이거 막 그 토미 앤마니웰 공연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상판 그 사운드 이용해가지고 막 퍼커시브 주법 할 때 딱 그런 사운드죠 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막 소름돋 여기다가 이제 막 딜레이랑 리버브 같은 거 막 이렇게 해놓고 팍 치면 타이타이타이타이타이 막 이런 사운드 나고요 리버브 으음 으어어 이런 사운드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죠 하고 거기도 좀 소리 질러봐요 안의 다가 사운드 아 어 그쵸 이구 후사 말씀할 수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예라니 딱 그런 사운드 네 요런 특징이 있는 게 ESB 픽업입니다 사운드를 한번 문의를 해볼까요? 궁금합니다 사운드 보겠습니다 이걸 뺄 수도 있어요 그죠 되게 공연장에 있는 것 같다 아 소리 좋아요 아 소리 좋다 하이 살짝 올리고 밑으로 살짝 빼볼까요 이거 그 ESB의 그 상판 그 느낌 맞아요 네 그거를 조금 줄여보죠 리버브나 이런 것들 좀 빼서 리버브 조금 뺄게요 네네네 지금은 일부러 저희가 그 공명 많이 느끼시라고 리버브 넣은 거고요 저거 기본 톤으로 쓰시기엔 약간 부담스러울 거예요 조금 담백하게 가보겠습니다 오 좋다 소리 되게 기분 좋은 소리나네요 현장감이 좀 더 많이 추가된 느낌이다 오오오오 공연때 너무 좋겠다 이거 핑거 싸움 들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좋다 이거 좋네 좋아요 이 B 픽업 ESB 픽업 상당히 매력 터집니다 이 B 픽업 ESB 픽업 상당히 매력 터집니다 잘 들어가요 그거 할 때 되게 좋겠어요 꽁약꽁약할 때 네 근데 통이 작으니까 약간 그 발베이스 느낌은 그 느낌은 네 맞아요 그 정도 느낌까지는 아니고 재즈킷 같은 느낌 통 큰 거에다가 어 통 큰 거에다가 이거 B 달아 놓으면은 상당히 멋진 사운드가 나겠네요 좋습니다 ESB 픽업 아주 제대로 만끽해봤어요 재밌는데요 좋아요 요거 어떤 거 들여주실 건가요? 네 요거 2002 엔마리? 네 엔마리 엔마리에 2002 얼마 전에 그 내언공연 들어왔다가 네 뭐 아주 개념 네 뭐 완전 개념 연예인으로 엄청 막 더 인기가 더 커졌죠 이렇게 다 들어와! 우천 때문에 뭐 못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공연은 하고 가야지 뭐 호텔 자기가 그 뭐 빌려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하면서 그걸 라이브로 막 하고 막 무료로 하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완전 너무 너무 진짜 좋다고 그 날 그 사건과 비교되는 하하하하하하 어마어마한 그러지 마시다 완전 이렇게 대척적으로 한 명은 완전히 확 이렇게 라이징 스타가 되고 한 명은 이렇게 완전 그렇게 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분의 히트곡 네 네 2002 듣고 오겠습니다 뿅! 그러니까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소박하고 따뜻한 느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시청자 전주판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전주판 735화입니다. 벌써 730이야. 어탐 천화되면 기분 진짜 이상할 것 같은데. 어탐은 속도가 되게 늦게 쌓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렇게 됐단 말이야. 자 735화 깁슨의 2019 제245 스튜디오 모델이었습니다. 저울질체령님.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었죠. 깁슨은 스튜디오부터라고. 그 말이 어쿠스틱에서도 통할 날이 올 줄은 몰랐네요. 적당히 건조돼서 기후에 따라서는 더 맛있는 질감이 나오네요. 한줄평 제245 코다리 에디션.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코다리. 아 근데 되게 잘 어울린다. 네 그쵸. 코다리 그렇습니다. 코다리랑 깁슨이랑. 네 그쵸. 되게 잘 어울리는 거죠. 명태 새끼죠 코다리. 네 명태 새끼 에디션. 네 잘. 한줄평 조금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저렇게 표현을 해요. 맞잖아 명태 새끼. 어 맞아 맞아 명태 새끼 맞아요. 아이 명태 새끼. 맞아요. 아 이거 내가 입는다 뭐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그걸 또 이렇게 지적한다. 그렇습니다. 자 저울질체령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여보 슈트 한편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소리 자체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바꾼 픽업 조금 좋은 선택이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의 명성은 그대로구나 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공연장의 현장감을 그대로 이렇게 드릴게요. 이게 정말 딱 어우야 되게 좋은 공연장에서 들리는 사운드 같은 게 바로 앞에서 들리니까 이게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네 9.5 9.5 예전 엄청나죠 이것도 그렇죠 엄청난 거죠. 사실 테일러에서 9.5 9.5 없어요. 최근에 했던 테일러 지금 두 기어가 다 점수가 엄청 좋게 나와가지고 신기하네. 예전에 최근에 브이브레이싱 이후부터 점수가 좀 인플레가 있었네요. 아 그러네. 9.5 9.5가 좀 약간 뭐 이젠 그렇게 레어 하진 않네요. 최근에 좀 있었네. 우리 점수 너무 후하게 주나? 그러게 테일러 너무 많이 줬나 본데 약간 좀 조만간 다시 좀 쫘야 되겠다. 약간 아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좀 쫘야 되겠어. 네 하지만 이 지금 GS 미니 이코 같은 경우는 받을만 했어요. 예전에 사실 만점 출신이라 그 예전에 우리가 점수 혹독하게 들어갔을 때도 맞아요. 9.5 모델들 거의 안 나오던 시절에도 혼자 독보적으로 만점을 받았던 기어이기 때문에 뭐 GS 미니 한테는 어쩔 수가 없고 좋네요. 네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쪼아서 좀 더 쪼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를 좀 쪼아서 네 점수 한번 쪼아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테일러 아카데미 12EN 모델 이거 스틸 버전 예전에 했었고요. 그거랑 좀 별개로 다음 시간에는 나일론 버전을 좀 더 쪼아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일러 시리즈 엔트리급 100만원대 5시간 첫 시간 끝났고요. 4개 남았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큐스틱 타임즈!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Iran ผู้ platforms ons 하시는 수 5 4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